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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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음성채널에 들어와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 하시는 분들이라 어떤 인사를 하지? 지금 몇몇분들은 방송중이에요 알았지? 누나 나 잠깐 나가도 돼?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트위치 1위 섹시남캠 와나나 왔습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나 수줍어 나 사실 내가 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좀 세지는 타입인가요? 재밌겠다 지금 하나 알게되는데 자름이가 마이크를 끄고 있길래 방송을 들어가 봤는데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좀 어색해서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였네 우리 자름이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구만 우리 세대에서는 어린친구가 먼저 인사 돌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진짜 지금? 내가 여기서 어색을 탄다는 것을 인터넷 어디 껐어? 다들 어떻게 모이게 됐나요? 조용히 형이 아이디어를 처음 구금됐구요 네 됐다 다들 오늘 밥 뭐 드셨어요? 아 자리마 고민 끝에 나온 대사가 그거야? 날씨 얘기랑 밥 얘기 금지인데 소고기 먹었어요 자리마 뭐 일기쓰니 어? 갑자기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다들 저녁 메뉴 뭐 드셨어요? 케밥이요 케밥? 전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야 좋은 메뉴 드리네요 제가 말할 때는 겨우 그런 멘트라고 하고 왜 주는 님이 할 때는 다 받아주는거죠?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션이 들어가네요 갑자기 자기소개 한번 하는게 좋지 할까요? 오프닝 멘트로 통일 할까요? 네 그렇게 하시죠 유튜브 오프닝이요? 유튜브 오프닝이요? 친구들 안녕 럭키 형이 강이에요 에이진이의 진혜입니다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3D팬 장인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하나님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각자 개성있는 닉네임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D팬 장인도 괜찮은데 2D팬 장인이 완화나죠? 네 성우 남도형이 남도형씨구요 45분만에 원정희씨와 정명호씨 아들 할걸 그랬어 천재지변이죠 아하하 2D팬 뭐에요? 이렇게 해서 아 저 웨툰 낚아있거든요 요 대화가 안돼 갈딕 폰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릴까요? 시작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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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ㅋ 왜 비밀만 해야 돼? 어? 나 비밀만 해야 돼? 어? 어? 이게 뭐지? 자 자 야 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림 열심히 그릴 수 밖에 없어 모르겠다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 정도 속도면 그림 다 그린 다음에 방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에 도형님이 많이 나와요? 뭐하는 남도형 뭐하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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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말달라는 문장 써놓고 마지막 가로열고 동물 가로닫고 이런것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동물이 아닌데 이건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야 간단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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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뭐 디크 같은거 없는거잖아요 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보였던걸 표현하는 것뿐인데 손이야 손목이야 그래 아 아 오케이 아 디스코단에서 고생중인 남도형 동물 동물 아 파란색을 아 지네야 고맙다 그래 파란색을 해줬구나 잘했네 아 이게 이렇게 나온거였어 아 저는 저걸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 마오 게임에서 욕을 하는 모여 승기 뭐야 이게 아 아 이러니까 방청소 할 시간 나는거구나 뭐라구요 아 왜 나요 아 아 아니 이거 때문에 뒤끝 얘기가 나온거야 아닐걸요 짐자님님 물만두 먹는 고양이 오오 아 뭐 내 생각엔 이거 호랑이 나왔을 것 같은데? 그치? 어 근데 잘 그랬는데 이거는? 조개를 왜 보노보더처럼 그렸을지 마! 보노보더잖아 이건! 아 이거구나! 아 이게 어떻게 보노보더예요? 아 뭐야? 호랑이도 아니었잖아. 고양이도 아니었잖아. 아 고양이도 아니었잖아. 사나 군님 갑니다. 굴렁새를 불리는 코끼리. 시작이 불안한데요? 아 이거야! 불안이 꺼! 귀여워! 효연 괜찮다! 루피가 어딨고 월드컵은 어딨어요! 뭐가 오우야! 처음에 굴렁새를 코끼리에 그리에 코끼리에 없어졌는데! 뭐가 오우야! 뭐가 오우야! 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! 아 큰일 것 같아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러키 강의님? 나 진짜 잘 그렸어요.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건? 담배 형이 되고 싶어. 약간 무지성으로 저기하네. 아 여기 담배 안 보여. 이거 어려웠어. 나 잘 그린 거 같아. 아니, 이게 안 보여. 이건 이미 탄 거 아니에요, 이거는? 이거 이렇게 주문 오면 보통 배달 환불해요. 에이 지니의 주저야를 보겠습니다. 어 지니 뭐 했을까? 아 이게 내가 맞았어. 얘가 입뿌리가 됐구나. 제 거 빨리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? 네 좋습니다. 네 주제 아무거나 마지막 라운드 가겠습니다. 뭐야 이게? 이거 유저님 거 같은데? 나 아니야 나 이번에 쌀게 썼어. 그립 저 길다 길게 쓴다 같이 없는데요. 하나 안 맞았다. 뭐? 아 이거 어떻게 그려? 이거 제목 그리면 놀라야 된단 말이야 어떡하지? 아 이렇게 이제 이게 뭐야? 어렵네. 괜히 열심히 그려자. 동그라미 평이 망했다. 아 과연 이제 뭐라고 썼는지. 하나의 제목이 잘못 날렸어. 선우육녀 선생님께 10위권은 예토장 생으로 살아난 네판은 세종대왕. 시간이 없어가지고. 뭐야 이거? 섹시한 진사로. 근데 여기서 양심이 없었구나. 본인이. 아 근데 이거는 제목 그리면 논란이 되니까. 아 맞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래가지고 장조림을 그렸어요. 이게 뭐야? 장조림이네요? 네. 자전거 타는 와나나. 아 잘 되어 보겠네. 어 잘 되어 보겠네. 자전거 어디 갔죠? 뭐야? 뭐야? 이거 오셨어. 이거 뭐야? 이거 치킨 과자 아니야? 비웃는 오란씨. 비웃는 오란씨. 오사찌가 아니라 오란씨였네. 골드버튼을 받고 울고 있는 유즈노. 아 이거 유즈노였구나. 파란색 보이면 자동 반사적으로 파물로프 개처럼. 골드버튼을 보고 마이 레이비를 외치며 안껏 흥분한 상태에 못 말리는 남도영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. 네 마무리로 있잖아요. 제일 트롤이었던 사람 한 명씩 지목하는 거 어떨까요? 그거 이미 답 정해져 있지 않나요? 하나 둘 셋! 남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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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뒤풀이 있나요? 코로나 단계 내려가면 한 번 진짜 모여볼까? 뒤풀이! 저 펜션 담아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갈티폰이에요. 거기서는 진짜 오프라인 갈티폰 하자. 안녕하세요! 안녕! 건강하세요! 코로나 조심하세요! 후! 어색하지 않았나요?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이었습니다. na해 Sex 자유로워 점심!! 손으로 오는 세곱